음식물 쓰레기 하는 데 있어 일로와. 나 얘 봐갖고. 어 그냥 그냥 게스대에 부어요 내가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 저거 한게 부어 부어. 모아서 여기 쓰레기 이거 이따 음식물 쓰레기. 신기하다. 민호야 너 거북 먹고 싶다는데 하나 씻어줄까. 제가 씻을게요. 아니야 먹어 먹어. 안 자겠어요. 아 먹어 먹어. 제가 씻을래요. 아 내가 해줄게. 민호야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 누나 배가 주실래요. 빨리 먹었어 내가 입을래 줄게. 아 진짜로요? 알겠어요. 왕언니 종옥 씨의 일거수 일투족이 신경 쓰이나 봅니다. 누나 왜요 뭐 하시는데요. 포도 씻어. 앉아서 편하게 먹어. 편하게 먹어. 안 편해서 그래요. 빨리 먹었어 내가 입을래. 불편했을 텐데요 진짜. 이거 민호가 먹고 싶다 그래서 사왔어. 감사합니다 누나. 엄청 고소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각방에서 룸메이트와 함께하는 자유 시간. 선글라스 선글라스를 집어넣는 건데. 여기 선글라스를 집어넣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줬어. 만들어줬어. 이거 봐. 팬이 만들어주는 우리 주디아. 케이크 아니에요? 케이크. 케이크. 너무 초코메쳐 우애가 있으니까. 형. 이건 제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내 거야? 이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거 해 해 해. 왜냐하면 이건 너무 이상해요. 이게 뭐 그거지. 그 그 굿럭. 네. 제가 할아버지. 핸드베이드고요. 오 진짜로? 정우 2년 복이 오더러. 려 해 한 때. 미안. 그래서. 저하고 형님의 안전을. 위에서 달았어요. 아 진짜 미안해 내가. 아니 근데 지금 왠지 여기 딱 가운데에 달고 있으니까. 정말 이 방을. 그리고 저하고 형님을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뿌듯해요. 여기 있는 게. 그날 밤. 국주 씨가 스케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되게 뵙고 싶었어요. 어 선생님. 애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 저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친구들. 네. 그때 저랑 통화했었어요. 국주 씨는 강준 씨가 보고 싶었나 봐요. 국주 언니? 어 나 왔어요. 언니 왔어요. 국주스. 국주 왔어 국주. 나 멈췄어. 국주스. 냉침 놓고 올게. 아 안녕하세요. 어머 영지 씨 어머 혼자 여기서 뭐 했어요. 아 저 지금 짐 정리하는 거 있었어요. 아 짐 정리하는구나. 아이고 짐 정리를 왜 해. 이따가 자기 전에 하는 거야 그러면. 모르자. 안녕하세요. 그때 우리 전화 연결하고 미안해. 진짜 규리랑은 친해서. 이제는 규리보다 더 많이 보겠네 우리가. 오늘 밤은 스케줄 끝. 뭘 잘 부탁해요. 잘 놀자고. 난 사실 지금 즐기로 왔어. 아 정말. 누나도 안 받았어요? alties. 이거 이따가 그. 저녁에. 대부. 저녁에. 대부. intervenir 안 segunda 거ум鐡. 굉장히vas 끌려온거 아저 î. 하핳하핳하핳하핳. 하세요. 그거 저녁에 발표하는 대구나. 발표하는 건데. 딱 보면 아시죠? 어떤 건지. 아무튼 뭔지 알지. 현재 자신의 뇌 상태 때. 써주시고 너 강진이랑 생활비 치고 원래 어땠어요? 원래는? 아침 당번, 저녁 당번 거의 하루에 3끼는 안 먹고 2끼 정도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 당번, 점심 당번 저녁 당번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갔고 그리고 청소는 거의 날 잡아서 몰아서 했고 다 같이 생활비는 원래 우리가 1인당 한 달에 10만원씩 걷었었지 11만원? 10만원, 11만원? 잭슨이 왜 이렇게 커? 너무 궁금해요 아직은 서로가 어색하고 낯설기만 한 멤버들 좀 더 빨리 친해지기 위해 준비한 시간 새 멤버들은 어떤 자기소개를 준비했을까요? 오해 브라더 야 목전 야 목전에서 쨔금 털이 났어 쟤 웃는게 4개 3개 깊어가는 밤 룸메이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알기 위해서 먼저 자기소개서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하고 오글거려 이때 요란하게 울리는 벨소리 뭔가 잭슨같아 아니야 더욱이 다해 잭슨이다 뭐 하게요 그냥 잭슨이 너 어떤거 같은지 사진 먼저 보여줄게 잭슨이 왔는데 강준이는 없는 걸로 뭐 하세요 왓슨이 왔어 요 웨이 왓슨이 맥도넛 먹고 있어요 먹어 여기 너 이거 하나 살려줬어 안녕하세요 어? 아 처음 보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카라의 영지입니다 잭슨도 자기소개 자기소개요? 잠깐만 저 가방 좀 제대로 해야 돼 이거 말하면 어떡해 누나 그거 하지마 아니 다쳐 다쳐 편하게 인사해 편하게 인사해 인사하겠습니다 또 할까 또 웃어 또 웃어 미치겠다 가슬밴 잭슨입니다 홍콩 사람입니다 네 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강준이는 못 본거네 네 잭슨이랑 강준이랑 이제 룸메이트가 되는거지 아 진짜요? 딱 봤을때는 어떤 성격일 것 같아? 근데 근데 방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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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는 근데 불공평하지 않아 아 불공평 근데 제가 좀 바꿀 수 있게 잭슨이 왜요 누나 아 왜요 누나 같은 방 쓰기로 했잖아 왜 왜 무슨 방을 써 그 방 강준이랑 같은 방을 쓰고 싶어? 묵귤이랑 같은 방을 쓰고 싶어? 누나야 묵귤이랑 같은 방을 쓰고 싶어? 왜 장난친 거지 그럼 제가 장난했는지 어떻게 알아라 오 오 둘이 방을 좀 나가주기로 하하하 하하하 서강준씨 불러주세요 아직 안 왔다고 했잖아 뭐 아직 안 왔어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서강준씨 서강준씨 한 번 더 강준씨 강준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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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메이트 강준씨와의 첫 만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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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저 인사해야 돼 아 해 해 해 다시 할게 무릎이 다 아파 보여서 그래 네 가세븐 잭슨입니다 21살 홍콩 사람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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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두 번째가 아팠어 뒤로 손 아팠어 이거 두 번째가 아팠어 와 이게 안 아팠으면 한 번 더 했을 텐데 아팠어 아팠어 네 그만해 여기까지 아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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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배우고 싶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지금 앞으로가 기대된다 아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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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체험가가가가 deal 근데 그거 그게 아니고 되게 진지 진지하면서 그만큼 마음이 따뜻해진ину 같아요 내가 떨어뜨리면 딱 발이 해주고. 끝났어. 끝났어.